자 30%에요 좋다 자 가자 저 똥멍청이를 제가 대주장 있죠 대발론 가자 아 제가 져요 제가 지고 있어요 아 이거 무시할텐데 더러운 놈 저거 아 상대 무시할 확률이 거의 100%죠 지금 상대가 무시할 확률이 100%인데 근데 다음 턴에 제가 대주장이 떠요 그래도 무시 받고 대주장 승부 갑시다 무시 받고 대주장 승부 가요 가자 그렇지 바보같은 놈아 꺼져 더러운 놈아 방통에 빙의했어요 귀목에 따위 안 배워요 자 두놈 남았어요 두놈 갑시다 어 손빈병법 3천도도 있다 조금 뭐 좀 팔아서 살까요 이런거 쓸데없죠 이런거 좀 팔아가지고 3천도 아까 3천도가 몇 오르죠 부인이 갖다줄까 아 3밖에 안 오르네요 3천도라고 3오르나요 그래도 나름 네임드 무기인데 좀 더 주지 3천도 그냥 멋있어졌습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의미가 어 아 도와주면 되죠 얘들아 훈련 빨리 하고 있어야 된다 너네 어 나박간다 이런식화 일 도와주고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 책이 이상한 어 일한다 이들 저기 저기 갔다올게요 복양에 삼약 와 좋은거 많이 나온다 삼국지 10 의뢰 중원체 강자 같은 느낌 삼국지 10에는 그런게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책들이요 이게 너무 좋은게 나와가지고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책이 삼약 손빈병법 한비자 노자 이건데 이걸 애들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연전이고 이건 연전이고 이거 견수고 통솔 이거는 줘도 되긴 하는데 정치 10자리는 이거 줘버릴까요 이거 줘버릴까요 내정 대신 한테요 내정 대신이 누구죠 의형제 만들어서 빼올까요 그거 괜찮죠 아주 지금 훌륭한 의견 나왔어요 해군템님 감사하구요 가후를 빼옵시다 가후 순위 다 빼와도 돼 어차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빼오고 그 다음에 파기하고 조조 쳐서 해피엔딩 갑시다 그렇게 해피엔딩 하면 되죠 가후한테 일단 일하는 애 누가 있나 보고요 어 됐다 오케이 아 야 아이 순발력이 아이 자 감사하고 있고요 일단 논이 가고 견하핫하 워자와자 고구로우사마ですな 견하핫하 고용겐은 뭐죠 견하핫하 밀봉춥파 이게 근데 말이죠 시간 보내기 하면은 조조가 엄청 세져요 이게 조조가 인재도 인잰데 이 조조놈이 이거 훈련성과 이거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막 정액 이게 나와가지고 고용겐은 뭐죠 간 하하하 자 일단 친구하고요 아하 멍춥파 장현 군주 특성 회의 참가 안해요 장현 군주 특성이 뭘까요 훈련성과 3단계다 우리도 우리 비장군이에요 훈련성과 3단계에요 사기 저하도 없고요 엄청 좋아요 비장군이었어요 사기 횡일 어 장현이 진짜 와 깨알같이 최강의 군주 중에 한 명이네 아 카레마 똥님 어서오세요 펑곤 형님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아 잠깐 귀모 올려줬다 아 어차피 빼올거니까 하하하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어서 사사 갑시다 와 75퍼에요 여러분들 역시 친구를 하니까 좋죠 75퍼에요 자 75퍼입니다 아 그거 마초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 치료가 되실거에요 암 걸리신 분들은 모두 마초 편을 보시면 돼요 어 가호가 연회를 맞습니다 댕겅 엔딩 아 군비 충실 좋구요 아 감사합니다 자 75퍼에요 좋아요 자 거의 다 봤죠 순유 네번째 놈입니다 자 네번째 놈 요놈 이기고 가호까지 이기면 끝이에요 댕겅 할 타이밍 됐죠 아 119 센터님 어서오세요 가자 순유는 뭐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요 지력 100일에 엄변 8당밖에 안되요 저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스팀에서 팝니다 한글판 자 이건 대주장 하고 딜 교환하면 돼요 자 딜 교환하면 돼요 이겼어요 대도발 또 떴구요 이건 무조건 이겼죠 무시무시 무시무시 무시무시하면 끝난 게임이에요 무시무시 무시무시 아 대발론 어디갔어 아 아아 여기서 아 아 그런가 제가 더 조금 남았나요 아 그럼 무시무시 하지 말걸 아 이게 제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더 조금 남은 건가요 아 무시할게 뻔한데요 상대가 지금 지금 제가 대도발 냈다가 상대가 무시를 내면은 게임 끝나요 이게 지금 제가 지력하고 언변이 높아서 이게 제가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위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순위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죠 이게 왜 이러죠 위명 데미지인가 진짜 골치 아픈데요 이거 무시도 막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서로 무시 해가지고 5턴에서 승부 봐야지 만약에 제가 대도발해서 상대가 무시 쓰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서로 무시할 서로 무시할 서로 무시 서로 무시 서로 무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무시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무시를 해야 될 텐데요 가자 만무시 아 이제 무시하겠죠 이제 무시하겠죠 아 어 이겼다 이겼다 어 아 아 이겼다 어 아 전부 계산했었죠 아이고야 절대 운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겼어요 자 가후 가후 감사 떴어어요 감사 떴어요 가후 자 한 명 남았어요 순유 접대 접대했나요 자 좋아요 매료 떴죠 아우씨 안해줘 자 가후까지 한 놈 남았어요 자 20% 20% 80 20% 가자 아 위명 아 찍을걸 근데 위명 어디서 데미지를 입은 거죠 제가 마지막 가후가 마지막이에요 위명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두씨 찾아올 때가 아니네요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아니 위명에 어디서 데미지가 있는 거죠 위명에서 데미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순유가 위명이 뭔가 봅시다 순유 위명을 확인하고요 군사 모장인데 모장에 뭐가 있죠 모장에 데미지가 없는데 아까 아까 어떻게 해서 제가 데미지를 더 많이 받은 거죠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제가 조금 달아있었나요 양육이의 활 분전이죠 이거 사러 온 게 아닌데 이거 가후한테 마지막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큰 거 하나 줍시다 그냥 큰 거 하나 줄게요 이거 큰 거 하나 주겠습니다 큰 거 하나 이거 한비자 정치 10단짜리 이걸 주겠습니다 가자 이거 난리나죠 가장 비싼 책이에요 한비자예요 이건 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미친 제일 비싼 걸 줬는데도 논의를 안 해줘요 웃지마 어 자 70% 자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이니까요 최선을 다해 이거 빼 이거 똥멍청이들 빼 똥멍청이 빼면 지력 올라가요 얘를 뺍시다 어 얘 얘 빼선 안되네 이게 제일 똥멍청이네 그럼 지력 올렸죠 또 자 가자 70% 아 왜 안 돼 아 아 제일 비싼 거 줬는데 한국 스팀이 한국어 지원 아니라고 써있는데요 그 실제 구입하시면은 자동으로 한국어 패치가 돼요 그래서 한국어가 됩니다 한 명 우리군이잖아 아 아 아 두씨 왜 자꾸 와 아 아 아 가구 때문에 또 갔다 와야 돼 아 가구 때문에 또 갔다 와야 돼 두씨 질문증 아 아 가구놈 이거 아 아 한 놈 남았는데 가구놈만 치면 끝나는데요 가구놈이 이거 속을 새겨요 아 두씨 왜 이렇게 방문해 내가 두씨하고 두씨 왜 이렇게 방문하죠 계속 아 가구야 아 일도 안 하니 너는 학소가 등록됐어요 가구 술 안 좋아하던데요 술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분노해 이거 책 아 가구놈 70%였는데 두 번이나 아 가구놈 이거 아 가구놈 이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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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감사도 안 해 이 미친놈 아 아 아 아 제일 비싼 책도 주고 아 감사도 안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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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회 남자다 6도까지 나왔어요 아 이거 필요 없는거 좀 팔고 6도 삽시다 지금 필요 없는게 부도경 이거 필요 없죠 아 회 남자주고 하면 돼요 아 더러운 놈 회남자다 아 또 책 사와라 그러네 화났나 진짜 책에 미쳤어요 아주 호감하고 사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저 사사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한번 뛰어넘는 여기 있다 저거 사사는 한 10년 후에 가서 해도 돼요 아 이제 와서 그래도 더 친해집시다 와 근데 감사는 진짜 안해요 감사를 더럽게 하네요 와 90%다 이제 이거 90%인데도 설전 안 일어나면은 90%인데도 설전 안 일어나면은 좋아요 자 마지막 설전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설전 갑시다 가자 자 오늘 마지막 설전이에요 대주장 대주장 없고요 상대도 대주장이 없어요 오늘 상대가 대발로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대도발 가겠습니다 또 제가 지나요 아 이게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상대 무시 쓰면은 이게 제가 피가 더 많으면은 이제부터 무시무시만 하면 끝나거든요 게임은 근데 지금 누구 피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이크로 이거 아 이거 그림판으로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나 제가 피 많은 것 같죠 제가 피 많은 것 같죠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제가 피가 더 많아요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들 5연승입니다 이거죠 아유 의외로 재미있었다 한 번 더 앉았어요 자 이제 데리고 갑시다 한 명만 데리고 갑시다 책을 지금 한 명밖에 못 데려가요 아 너무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의형제 4단까지 가기는 힘들겠죠 지금 아 해피님 안 계셔도요 어 뭐 나중에 후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괜찮고요 초반에 또 이미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거 책을 하나 파나 확인하고 책이 안 팔면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태평요소서 태평요소서 기서도 책이죠 책이 너무 비싼 게 팔아요 수명 연장이 당장은 필요 없어요 유튜브 분량도 나왔고 해피저님 덕분에 지금 어 그림이 잘 나왔어요 지금 순유 하고 가우하고 가우한테 준 게 많아서 가우를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우만 데리고 옵시다 가우만 가우만 데리고 오고 싶시다 가우만 데리고 오고 싶시다 와 이거 와 근데 너무 좋은 것들이라 와 통솔 팔자리를 줘야 돼 하지만 이제 아군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아 아 아 이거 먹튀하면은 아 얘는 진짜 개비싼 거 엄청 많이 줬는데 이걸 먹튀를 아니 그 비싼 걸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이거는 지금 안되는데 그럼 몇 개를 줘야 돼 앞으로 지금 2단 3단 4단 갈림 이걸 다 줘야 돼요 아니 이거 가우한테 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대심드림이 당다운 방송은 등병 미션도 재밌겠네요 시간 남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박박박 아이엠 삼상군님 많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지금 책이 책이 없어요 이제 아 삼상군님 대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잠깐만요 이거를 근데 지금 이게 준 게 많아서 얘를 이제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 많이 줘서 이미 지금 다 주면 되겠네요 다 주면은 아직 3권이 남았거든요 지금 다 주면은 육도하고 노자하고 다 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얘한테 이거를 아 다 줬는데도 만약에 안되면은 아 이거 6천원짜리 제일 비싼 거 갑시다 일단 제일 비싼 거 일단 가고요 오케이 이거 먹고도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아 이제 줄 게 없는데 잠깐만 저쪽 서점에 잠깐 갔다가요 아 역경 있다 빨리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아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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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 좀 싼 걸로 퉁칩시다 싼 걸로 퉁쳐 자 하지만 여러분 3단에서 4단 갈 때는 100% 황준이니까 저 싼 걸로 가면 되고 여기서 3단 갈 때는 비싼 거 줍시다 아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였네 역경 역경도 이거 가격대 효율이 엄청난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줘야 돼요 지금 노자 이거는 제가 써야 되니까 노자 줍시다 이거 제일 좋은 책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네 노자 아 아 아 아 그리고 실은 조 acordo의 대략ques이 제한 다야 지나면 신당에 보관할 것 같다 이런 것 같 잘못된 것 같다 모든 가게에 주어진 것 같다 다 줬어요. 저한테 있는 책 싹 줬고요. 그리고 돈까지 다 털어서 다 줬어요. 저는 이제 책이 없어요. 다 주고. 지금 얘만 얘만 육도, 삼략, 손빈병법, 한비자, 열려전, 회남자, 노자, 역경, 태평요설서 집에 가서 파괴하고 집이 여기에 맞죠, 제가? 가후가 군사가 되면 안되니까 빨리 넣어 뭐야? 군주 근무 중심이 벌써 됐어요? 동지에 넣어서 앞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벌써 군주 근무 중심이 됐어요? 방금 방금 빛보다 빠르게 아직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당장은 군무 중심인데도 언제 군사 중심을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군사 중심을 바뀔 수가 있어요. 군사 중심이라고 감사합니다.